IS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돈을 모아간다 할 때는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의 계좌 3년 지나면 만기가 되잖아요. 만기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IS를 연금 상품으로 전환시키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도 IS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천만, 35만, 6천 원 정도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 기본 19%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노후가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그렇다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일 한 75만 원 정도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 결제하면 좋을까요? 그 75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 직업 없이도 만들 수 있는 IS 계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뜨거운데 IS 계좌,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IS의 가장 좋은 점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잖아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일반적으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자소득을 받게 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IS의 같은 경우는 일반형이나 서민형에 따라 다르지만 200에서 400 정도 비과세하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IS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돈을 모아간다 할 때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형 펀드는 사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주식매매차계가 우리나라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것을 IS에서 담을 필요는 없고 채권이나 펀드라도 배당주 펀드 이런 걸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내 채권 ETF, 국내 배당주 ETF, 해외 채권 ETF, 해외 주식 ETF 이렇게 국내 채권 ETF, 배당주 ETF에 각각 25%씩, 그래서 50% 해외 채권 ETF, 해외 주식 ETF에 각각 25%씩, 50% 이렇게 반반씩 한번 나눠서 세팅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가 3년 지나면 만기가 되잖아요. 만기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중개형 ISA가 3년 만기가 됐거든요. 2021년 2월부터 증권사에서도 ISA 계좌을 만들 수 있게 된 게 중개형 ISA 계좌죠.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은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 은행에서 신탁형량 1인 ISA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2021년에 처음 개설된, 만들어진 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단점이었는데 지금 2024년이 됐으니까 3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기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이 ISA를 IRP, IRP 연금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RP로, 이 ISA 계좌에 있던 돈을 3년 만기 된다면 이것을 IRP로 입금하면 IRP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연 3.76% 이자를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주더라고요. 투자하지 않고 넣어놓기만 해도 한, 금융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가입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3.76% 주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리고 이체 금액, 예를 들어서 ISA에서 IRP로 이체한 금액의 10%? 300만 원까지 새 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ISA가 만기 됐기 때문에 신규 ISA 개설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미 3년 지났으니까 끝났고 그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IS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비과세 한도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SA 자금을 IRP로 넘기면 일단 과세가 이연되잖아요. IRP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늦게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15.4%로 이자소득세 낼 것을 저유과세 3.3%에서 5.5% 연금소득세 세율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세제면에서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저도 ISA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ISA의 는 돈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넣어가지고 5천만 원인데 그동안에 한 500만 원 벌었더라고요.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수익을 별로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 못 냈는데 그 5,500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IRP로 넣고 2체시켰고요. 그중에 또 2천만 원 신규로 ISA 이자, ISA 만기 3년 됐으니까 새로 또 이제 ISA 이자 2천만 원 넣어가지고 만들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CMA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옆에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IRP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데 금년에 만약에 3천만 원을 넣으시면 거기에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ISA 계좌에서 IRP로 돈을 이체하면 올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적은 위해서 저는 3천만 원 넣었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분만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2700만 원 안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매월 예금금리 정도 이자도 받겠지만 1년 후에 또 9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 118만 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고요. 2년 후에 또 900만 원 또 쓰는 거죠. 그러면 또 118만 원 또 받고 3년 후에 나머지 2700을 3번으로 쪼개서 3년 동안 써먹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118만 원 받고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30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도 그러니까 정기예금금리 이자만큼 받으니까 IRP로 투자하기 전에 현금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1년 차이는 한 81만 원 정도 나오고요. 2년 차이는 54만 원, 3년 차이는 2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IS 비과세 효과는 제가 2천만 원 넣었는데 비과세 효과는 제가 주로 주식으로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 이자 배당 소득이 없다고 봐서 물론 주식에서도 배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미미할 거라고 봐서 그냥 거기는 그냥 없는 걸로 봤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CMA 500만 원 가지고는 저는 공모주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소액으로 그냥 균등으로만 참여를 하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00만 원 내에는 계속 수익이 나더라고요. 괜찮네요. 많을 때는 한 300만 원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8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8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걸로 한 240만 원 정도 3년이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노란홀사용공제라고 해서 저는 공제 상품이 있는데 그것도 매월 25만 원씩 있는데 거기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저 기준으로 보니까 3년간 하니까 한 230만 원 정도 거기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5,500만 원을 이렇게 전환 세팅했더니 3년 동안 천만 원 천만, 35만, 6천 원 정도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투자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투자 만약에 ISA나 아니면 IRP에서 투자 DTF나 주식간에 투자한 것까지 합하면 좀 더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중개형 ISA를 IRP로 잘 허용되는 만큼의 금액만큼 전환 세팅을 잘 해놓으면 기본 19%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후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9% 지금 이런 세제 같은 걸로 한 19% 정도 먹고 IRP 또 IS 투자 수익 플러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꽤 짭짤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월 한 100만 원 기준으로 투자 성향에 맞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일 한 75만 원 정도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제 책 월급 세팅법 책에서 전 이런 연금이나 정리시 펀드에 대한 소개를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쨌든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금리 시대 제가 신입 직원 때는 거의 금리가 한 9%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IF 한 2000년 말에는 2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수명은 점점 길어졌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70대 전후에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세대, 우리 세대는 100살을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젊은 세대는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노후 준비는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50대 돼서 그때 조금씩 준비하고 40대 후반이나 그때 준비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 초능 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노후가 좀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연금 저축 펀드 두 번째에 IRP IRP는 사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게 IRP거든요. 그래서 저축, 연금 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그 75만 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노후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약할 가능성 있는 자금으로 저희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약할 가능성 있는 것은 결국 나중에 다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해약하지 않을 정도의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는 절대 여기에 손대지 않은 그런 작업으로만 하면 매년 16.5% 또는 좀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 정도 환급을, 세금 환급을 받으니까 꼭 해야 될 만한 거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 비과세 연금 월 25만 원씩 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 그래서 총 75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하나 할 게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75만 원씩 넣으면 내년 한 150만 원 정도 세금 환급 받잖아요. 그것도 재투자. 150만 원 정도 받으면 원로 치면 한 12만 원 정도 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로 12만 원 정도 투자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10만 원 계속 넣으면 30년 후에 한 30만 원씩 매월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연금저축 IRP, 세금 환급분 추가 투자하면 연금저축에서 한 30년 후에 매월 12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IRP에서 한 60만 원 세금 환급 추가분 또 재투자하면 한 30만 원 그래서 총 이것만으로 한 210만 원 정도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월급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 부분 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노후가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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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